소금은 과연? 이것은 과연? 과연? 이 소금은 과연? 이 소금은 과연? 이 소금은 과연? 어떻게해? 너무 맛있어. 너무 졸리다. 오늘의 아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도 새 차를 또 못했지롱 이번 주에는 진짜 갔다오고 나면 새 차를 좀 해볼까요? 가실까요? 아니 이게 저는 뭔지 모르고 샀어요 매우면 어떡하지? 아 맵네 지금 이제 11km만 가면은 전 목적지에 지금 다 와요 아니 나 조용한 캠핑장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일단 나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늘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래서 터프 대신에 그냥 텐트망 하나 칠게요. 잘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쳐야 될지. 이거를 스트링에 걸어서 나무에 그냥 걸어야 되나? 안에 스트링이 하나도 없네? 끝났다. 일단 여기 안에 남는 스트링은 그래도 있거든요? 큰일 났네. 뭐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겠지, 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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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스트링이 들어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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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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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너무 배가 고파요 이제 물도 뜨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에 맞기 때문에 물을 너무 가득 담으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남을게요 짜자잔 저 때는 캠핑장 마늘 마늘 공개 물 옥수수 시원해 간장 아주 조금 미니멀하게 왔어요. 이번 주에는 진짜 아이스를 먹어야 되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얼음을 조금 먹고 왔더니 모질렀어요. 너무 더웠어요. 불안해, 불안해. 얼음이 귀하거든요. 여기가 낙원이네. 어쩌고 이렇게 그늘이 비추어 여기? 여기 있는 모짜렀는 제가 지로 fundamental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짜렀는 명절을 한 번 더 찍어 봤어요 고구마의 연료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 모짜렀는 그리고 이 모짜렀는 오직주가 지로야란 제아의 주식과 personals의 전자에게 이런덕이 그는 웨이너덕이 그는 Vou짜렀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짜렀가 그는 골인에서 그럼 이런 저녁을 먹고 눈 좀 쪼나owed 나 마시는 순환주도 먹을께요 이 체육 재료가 불빛을 단다는게 맨날 귀찮아서 안달았더니 조금만 무게중심을 이렇게 뒤로 하면 금방 넘어가요, 이게. 아, 까졌어. 아, 옷을 좀 입으셨어. 아, 이렇게 추워지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하세요. 우리 솜씨에. 오늘은 파스타를 해 먹을 거예요. 토마토 파스타. 통맥 파스타면. 토마토 파이프. 재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금씩 담아왔어요. 토마토랑. 제가 사실은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자주 안 해서 그렇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캠핑 나와서 하는 요리를 예전에는 진짜 좋아했어요. 캠핑 나오면 요리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에 밀키트가 잘 나오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 한 번 사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밀키트만 사먹게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오늘은 토마토, 바지락, 오징어, 마늘, 페퍼로니, 그리고 양파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는 올리브를 두르고. 시리야. 나랑 놀아주면 안 돼? 아 요즘 시리가 너무 대답을 안 해. 응? 목이 물렸나 봐. 벌써? 어, 물렸네. 오늘의 요리. 요장근 파스타. 들어보셨나요? 요장근 파스타라고? 먼저. 물 먼저 볶아야 되지, 근데. 만에? 어, 면만 더 삶아야 되나? 면 금방 삶으니까. 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야, 벌써 맛있는 냄새나. 큰일 났다. 토마토를 넣고. 근데 캠핑 와서 다. 이게 제일 즐겁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 해먹는 시간이. 그쵸? 보내고. 요장어도 넣을게요. 화이트 와인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는 없지. 이게 면을. 면이 다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잘라야 되겠다. 뚝. 아, 물 끓으면 넣어야 되지, 참. 면을. 잘 돼가 봤어. 너는 잠깐 쉬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한 잔 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하하. 오늘은 안 켜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또 켜야 될 것 같아요 실질 다 흘리네 흘려 깔때기를 안 갖고 왔더니 다 흘리려고 했어요 아 손이 얼얼해요 아 손아파 아니 왜 아직 나방이 없지? 나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큰 나방 막 이만한 나방도 있잖아요 근데 나방이 잘 안 보이네 왜 그러지? 따뜻하다 조금 추웠었는데 미니멀하게 왔어요 미니멀 이게 미니멀인가봐요 아이고 숲속의 나의 작은 오두막 같은 집 그런 느낌이에요 한잔 해야겠죠? 즐거운 한잔 시간 권순영님이 유윤님 응원합니다 댓글 달아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재미없는 거를 재밌는 척 하고 제가 그거는 못 해요 근데 정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캠핑에 저는 진심이에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멜론을 가져왔어요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잘라가지고 왔어요 쯔향은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쯔향은 제 생각엔 멜론 한 50개 먹을 것 같아요 멜론에 하몽이랑 오늘은 맥주 한잔 마실 거예요 왜 안빠져? 뭐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잘렸어 예쁘게 안 잘라 예쁘게 안 잘라 오늘 시리가 저랑 놀기 싫은가봐요 종종 나랑 잘 놀아주는데 너 오늘 왜 그래 시리야? 하몽 손으로 해야 되겠다 역시 손으로 해야 돼요 오 보이세요? 맛있겠죠? 오늘은 하몽과 멜론 그리고 맥주 맥주를 한잔 나이스 먹어볼게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저만 먹네요 어떡하지? 노래하고 춤을 추고 노래 아닌데? 무슨 노래지? 모르겠다 아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진짜 너무 신나게 왔거든요 어떻게 오는 줄도 모르게 진짜 왔어요 너무 신나서 좋은사람 뭐 이런 노래 듣지? 지금 좀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더운 여름 이제 계곡 이제 계곡 이제 계곡 시즌이네요 올해는 더 많이 좋은데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뭐지? 나 되게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뭐지? تى Hmm 맛있다 아까 형아, 저리 가. 여기는 오면 안 돼. 금지구역이야, 여기는. 이 장작타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장작불 냄새. 장작불 냄새. 안녕. 라방아. 아직은 추워. 아, 제가 진짜 깜빡깜빡을 너무 잘해요. 형, 뭐가 빠졌지, 계속? 뭔가 빠졌어. 그랬는데. 3만 구독자. 구독자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케이크 사가지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 케이크 경식을 가져왔습니다. 뽀빠잉. 오. 오. 안 돼, 안 돼. 너무 빨리 들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 오. 초콜릿. 동주창. 동주창. 다 흘렸어. 아, 컵다. 잘 못 뜯어요. 아, 눈매워. 마지막 남은 잔잔 저게 다 떨어지면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 눈 매워 왜 나한테만 오는 거니 용기야 저녁에 커피 10잔 마셔도 잠 자라요 커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냥 쿨쿨 자요 쿨쿨 어떻게 해? 아 이런 밀양 곰탱이 입안으로 그냥 훅 쏟아졌어요 이 텐트는 저번에 쳤던 텐트보다 더 편한 거 같아요 조기랑 요기랑 이렇게 잡아서 땡겨주니까 이게 은근히 죽는 공간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꽤 넓어요 그리고 두 명이서 꼭 안고 자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둘이서 꼭 안고 자 미니멀하게 다니시는 분들 둘이서 꼭 안고 자면 돼요 저는 혼자기 때문에 아주 넉넉투 여기까지 넉넉투입니다 아 자야겠다 저는 이제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김밥 롸 롸 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아침에 커피는 조금 진하게 마실 거예요. 좀 진하게 마셔야되, 기분이 좋아요. 오,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아, 뜨거워!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실은 오늘 진짜 제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졸리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저기? 뭔가 가보고 싶다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준비를 하고 아침은 먹고 요거트 먹고 모카도를 한쪽에 넣고 어머! 빠지면 안돼 여기에도 넣고 예쁘게 놓긴 글렀네요 두루룩 견과류 듬뿍 말린 제주귤 루데컵 오늘의 아침 요거트 가 아래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것 같이 문자미가 꺾여서 엎었어요 왜 앞에 여기에 엎어~? 어이 뭐야 이게 얼음이 그대로 있네 정우는 정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가기 싫다 넘어올 교환 여전히 매우 편집 글귀는 위주로 자기들 시작 글귀는 sel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